XSFM입니다. I, D, W, K 10월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9월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유성균 PD고요. 윤석열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직 9월에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 잘 만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만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네. 헬마우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남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유튜브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 좀 펴. 펴. 어디 불편해? 아. 어제 벨리 댄스 처음 나갔거든. 보기보다 힘들어. 응? 벨리? 정치발전소에서 덕지리님. 카인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시면요. 카인이랑 아벨. 아. 아벨? 당신의 문 앞에 배송되는 정치. 마키. 아벨? 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문의와 강좌 할인권까지. 저자와의 대화와 특강도 준비되어 있어요. 정치발전소.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헬로우 동자들. 가짜뉴스를 헬로본의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겁니다.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자, 어제의 이은, 이게 이제 뭐랄까, 예상 문제 풀이죠? 그렇죠. 제가 문제 은행입니다. 그렇죠. 예상 문제 중에서 기출률이 높은. 그렇죠. 두 번째 문제. 이게 이제 그거랑 비슷한데요. 저도 아이템을 찾을 때, 문제 은행에 갑니다. 문제 은행이라는 건, 보통 이제 신의 한수나, 성재준 TV나, 윤서인, 유튜브나, 뭐 이런 채널들을 몇 개 돌다 보면, 최근에 어떤 문제 출제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그, 헬마우스식 방역법이 이제 잘 알려져가지고, 이 가짜뉴스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짤 같은 거 나오면, 보던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거 어디서 보고 벗겼구만. 저 부분이 똑같네 그래.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뭔지 다, 이게 그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분들도, 취미삼아 보세요 또. 요즘 그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네. 확률높은 기출문제. 스웨덴은 한국처럼 안 하고도 방역에 성공했다. 네. 그, 최근의 어떤 경향이 뭐냐면, 가짜뉴스맨들도, 나름의 시장의 적응기를 거쳐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네. 소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슈 유튜버로 이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아, 성재준TV처럼. 네. 자기네 나름의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네. 하방하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주로 보수 매체들의 기사, 혹은 뭐 타이틀, 이런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자기 영상의 신뢰도를 높이는. 이거 팩트다. 그렇죠. 기사, 기사 그대로지 않냐. 그렇죠. 봐라. 이 활자화된 이 문자를 봐라. 네. 이거는 사실이다. 내가 손끝 씨로 쓴 게 아니야. 그렇죠. 그건 좀 오래된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선도주자가 이제 성재준TV. 그렇군요. 이고요. 이 성재준TV를 비롯한 최근에 유튜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보수 매체에 나왔던 기사 내용에, 스웨덴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서 왜 스웨덴인지를 감상해보시겠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스웨덴은 어떻습니까? 계속해가지고 노 마스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만 하더라도 난리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6월 초부터는 계속해가지고 감염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등, 대다수의 지금 국가들에서 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란직한 감소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WHO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록다운이 없는 스웨덴식 방역, 세계가 따라야 할 모델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일단 오랜만에 듣니까 참 반갑고요. 네, 반갑고 되게 말투가 약간 빨라졌네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인터네이션이 되게 좋아졌는데?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오랜만에 들렸어요. 이 음계가. 도...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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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대다수의... 이런 거 있더라고요. 세계가... 도...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도... 제가 음감이 안 좋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듣는 이 보컬. 네. 저도 약간 그 감상이 드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전달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구나. 저는 딱 틀고 앞에 공포 분위기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이 부분 들었을 때 뭐 뉴스인가 싶었어요. 그게 이슈 유튜버로서 요즘 잘 나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분의 어떤 특장점, 자신의 어떤 강점을 잘 살리고 계시다. 이런 건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스웨덴은 한국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느슨한 방역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는데, 마스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 언론 매체에서 만들어낸 표현을 하면 집단 면역인 건데, 많이 걸려서 최대한 항체를 많이 보유하게 되어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40% 이상의 항체 보유를 달성하면 자동 면역이 형성이 된다. 이게 집단 면역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네? 라는 그 태도, 그 방식을 추구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재준TV의 주장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감염자 수호를 줄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불필요하게 방역을 너무 강제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8개월여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겪은 한국인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허설인지를 알 수는 있는데, 방역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스웨덴처럼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감염자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접했을 때, 반가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갑갑히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럴 거고요. 그렇죠. 내가 부대 측에서 사장님이면 당장에 기뻐하겠죠. 그렇죠. 물론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도 그러실 테고. 뭔가 믿고 싶은 이야기. 그렇죠. 그런 분들도 그렇지만 그냥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한 사람들.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 귀찮다. 이런 마음에 몰려 있는 분들도 반갑게 들으실 수가 있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따져봐야죠. 과연 스웨덴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한국 방식보다 더 효과가 있느냐. 진짜 스웨덴은 한국보다 훨씬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면서도 방역에 성공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만한 문제인데, 알만한 거하고, 가서 붙는 거하고, 의르신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이전 기출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네요. 왜냐하면 약간 좀 찾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건 당숙이나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술 드시고 하시는 얘기라기보다는 사촌 동생, 21살, 17살 이런 친구들이 커뮤니티에서 보고 온 이야기.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짤방화된 성재중 TV를 본 젊은 친구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정색하면서 내미는 어떤 카드다. 네. 그렇다면... 이러면서 마스크 안 써도 방역 싹 가능 이런 거. 진짜 늙어 보인다 이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응 지으신 뭐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스웨덴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저희 유PD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청취자들이라면 당연히 대부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실제 수치를 막상 보면 또 달라요. 네. 이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충격이 심합니다. 네. 이게 27일 시점으로 봤을 때 스웨덴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전체 확진자 숫자가 9만 1천여 명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5,880명. 이게 금요일까지의 집계가 반영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주말 업데이트가 거의 다 되어 있는 해외의 상황들을 봐도 저희들은 지금 월요일 저녁에, 한국시간 월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진자 9만 923명, 사망자 5,880명입니다.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됐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진짜 꽤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스웨덴이 진짜 문제예요.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도 이 이야기 안에 사실 들어있는 내용이죠.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거를 찾아보고 토요일 방송 때도 이 데이터를 보려고 찾아보고 그 전날도 봤거든요. 맞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거 방송했잖아, 이거. 계속 이 데이터예요, 지금. 얘들 업데이트 안 하네? 업데이트가 안 돼요. 시상에.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스웨덴 그래프 나중에 보실 텐데 보면 그래프가 계속 그냥 팍 꺾였다가 올라갔다가 팍 꺾였다가 올라갔다 하거든요. 주말에 검사는 안 하거든요. 주말에 볼을 닫습니다. 이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미 패닉 상태인 거라고 봐도. 약간 좀 다른 게 스웨덴은 민간과 광고를 비롯하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병의 입장에서는,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천국입니다, 지금. 그렇죠. 행정부의 세팅이 이거라는 거죠, 스웨덴은. 기본 세팅이 그거예요. 금, 토, 일을 다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랑 아예 접근 태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코로나 사망자가 현재까지 스웨덴이 5,880명, 6,000여 명인데 인구가 1천만 명이거든요. 한국의 5분의 1입니다. 그거를 우리로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사망자가 3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나오면 한국 정부는 이 방역 정책을 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수 언론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겠죠. 난리가 나겠죠. 정권 퇴진했어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군인이 휴가 갔다 오고 3일이네 4일이네 그것까지 안 가도 돼요. 정권 때려 잡았을 겁니다. 성공적으로. 방역 실패라고 대문짝하게 쓰고. 그런데 한국 상황이랑 대비를 해보면 방역 실패라고 당연히 썼을 사람들이 스웨덴 사례를 가져와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좀 확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인구 대비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뽑아봤습니다. 1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스웨덴이 현재 상황에서는 58.22명이 됩니다. 10만 명당 사망자. 58.2명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죠. 이게 지금 이탈리아가 59.24명 정도 되거든요. 이탈리아는 발원지예요. 유럽의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야기한 말하자면 발원지였던 국가인데 그 이탈리아 수준으로 높은 겁니다. 지금 소망자가. 프랑스 대활란이거든요. 48.1명입니다. 스웨덴보다 낮아요. 그런데 더 좀 알아보고 쉽게 비교를 하자면 이웃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청한 환경이 비슷한 스캔디라미나 3국을 봐야죠. 덴마크가 10만 명당 사망자가 11.20명입니다. 오히려 확실히 낮습니다. 5분의 1이죠. 핀란드 6.19명. 확실히 낮습니다. 9분의 1이고요. 노르웨이가 4.98명. 1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바로 옆 나라고 보통 다른 세계인들이 칭할 때 스캔디나비아 3국이라고 통칭하는 나라들이랑 비교해도 10배씩 높은 이런 엄청난 수치거든요. 이거는 국경을 폐쇄할 상황이네요. 옆 나라에서. 그렇죠. 이 정도면 사실. 그렇죠. 가까이 가지 마.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9월 27일자로 한국의 10만 명당 사망자는 0.78명입니다. 이렇게 낮아요? 한 명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0.78대 몇? 58.22. 이걸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스웨덴을 칭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막 인지 부조화가 올라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더욱 빨리 이 안정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지옥 체험을 하고 싶다. 체험 테마파크를 만들 때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자. 이런 거니까요. 사실. 그러면 스웨덴 내부적으로는 어떨까를 또 봤습니다. 스웨덴이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5월 6월에 워낙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때 양로원 같은 취약시설을 놓쳤기 때문에 그때 사망자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 문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모험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5월 6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프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어제 일자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5월달하고 6월달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를 했다가. 하루 1500명도 넘었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6월 이후로는 7월 이후로는 좀 꺾여서 안정적으로 내려온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긴 해요. 그 안정이란 무엇이냐. 9월 24일 기준 하루 417명의 확진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만 명이니까. 인구가. 그렇죠. 서울시에서 과연 41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참아주겠느냐 그걸. 지금 우리는 100명을 넘냐 안 넘냐를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방역당국 나와서 지금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400명대 확진자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 이중자 때는 도대체 뭐냐. 이재갑 교수의 힘 빠진 지 오래된 목소리 있잖아요. 지쳐버린. 100명 이내로만 확진자가 줄어들면 그나마 어떻게. 417명.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서 안정세였다고 하는 스웨덴의 8월 상황만 해도 200명, 300명씩 꼬박꼬박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교하면 한국이 얼마나 훨씬 더 안정된 상황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프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5월, 6월에 폭발적이었다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뭉개진 현재 상황인데. 한국은 전체 그래프를 보면 2월 달에 신천지 관련된 집단감염이 폭발했을 때. 지소적. 삐죽 올라오고 그 뒤로는 거의 평지 수준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잠깐 언덕이 생깁니다. 8월 중순에 동산이 생깁니다. 동산이. 산은 아니고요. 오름. 네. 뒷뚱. 아, 오름. 그렇죠. 이때가 이제 광화문발 집단감염, 광화문 집회발 집단감염이 나와서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감지될 때. 네. 그때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제 이거를 못 막아서 이렇게 쭉 올라갔을 텐데 한국 방역당국은 이걸 찍어 눌렀습니다. 와, 근데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진짜 무섭네요. 첫 번째 신천지 그래프 때 삐죽 올라온 거는. 네. 진짜 침처럼, 송구처럼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두 번째 그래프는 완만하게 올라가서 이때 진짜 무서웠던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2차 파고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됐었던 그 상황이니까요. 한국 상황은 지금 유럽이 걷고 있는 2차 파고를 이 전후해가지고 막아낸 셈이 됩니다. 막은 거죠. 그래프로 보면 이걸 막아낸 셈이 됩니다.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스웨덴하고 한국을 직접 비교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모로 비슷하거든요. 락다운도 있었고 봉쇄에 해당하는 조치도 있었고 못 견딘 사람들이 튀어나왔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은 도심에 모여서 집회를 냈고. 유럽이나 미국의 국가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또 막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못 막을 상황에서 다시 막은 건데 저희는 지금 미래의 5일 후루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5일 뒤에도 저는 지금 그래프를 계속 봐오던 바 이 추세가 유지될 것 같아요. 못 막았다 막 분물 터지듯이 터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언론이 전 세계를 뒤덮은 두 번째 웨이브를 한국만 막았다는 사실을 많이 얘기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말이죠. 스웨덴이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냐거든요. 이게 한국 같은 소위 모범생이 옆자리에 앉아있었다면 비교 대상이 한국이 되니까. 스웨덴 공부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스웨덴 옆자리에는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앉아있습니다. 같은 유럽 국가로. 그래서 현재 그 나라들은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열등생 중에서는 스웨덴이 좀 중간을 하네. 이런 수준의 칭찬인 거지. 한국같이 최후등생이랑 비교해서 스웨덴이 잘하고 있다라는 비교를 하는 국제 매체는 없다. 확진자 1만 명은 진짜 아득하네요. 그러니까요. TV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할지. 언젠가 올 수도 있지만. 네. 올 수도 있군요. 또 조심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말을. 그 비슷한 어떤 상황이 미국 의회에서 벌어졌는데요.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 그렇죠. 그분이 이제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상대로. 미스터 CDC죠.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상대로 스웨덴처럼 해야 된다 미국이.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꺼내봤습니다. 뉴욕시를 봐라. 뉴욕시가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이유가 스웨덴처럼 집단 면역이 달성됐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혹시 신의 한 수라고 봤냐. 영어판이 미국이 혹시 본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막 도시시시시시시 도. 랜드폴 상원의원이 성재준 TV를 보고 이런 얘기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그러죠. 파우치 박사한테 파우치 박사를 상대로 미국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스웨덴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파우치 박사가 정말 그 영상을 보시면 트위터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정색을 합니다. 진지하게 성질냅니다. 굉장히 그분이 단칼에 잘라서 뉴욕시 상황이 개선된 거는 집단 면역 때문이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이 먹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상원의원을 상대로 이럽니다. CDC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제발 말을 좀 들어라. 말하면 좀 들어라. 그런 얘기를 면박을 당한 거죠. 반년짜리 짜증을 풀어버립니다. 이 양반한테. 그러니까요. 헬마우스가 성재준 TV에 하는 것처럼 미국 상원의원을 상대로 면박을 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가짜 뉴스들도 엉뚱한 스웨덴 사례를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제발 KCDC 정은경 청장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이에요.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정책상 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는 어른들 순서대로 먼저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파우치 박사한테 스웨덴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 랜더폴 상원의원도 의사더라고요. 안과 의사요. 동네 친구들 너무 빨리 보내가지고 부조 낼 돈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전화할 거면 그렇게 해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친척 어른한테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요? 속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사람한테 네가 죽을 거면 해라. 이거보단 낫기 때문에. 그렇죠. 부조를 아끼시려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돌아가시고 승질력이 없기 이런 것보단 낫다. 세 번째 기출문제.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사실 3월부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먼저 나서는 용자가 있겠지. 청장을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죠. 이게 실제로 최보식 기자처럼 믿습니다. 사람들이 질병관리청과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문정부가 개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번 대선이 왔을 때 어떤 미쳐 돌아가는 누군가가 여길 건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슬슬 간을 벌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진이 뚫렸고요. 좋아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비유가 적당해요. 선조가 의주로 몽진을 간 상태에서 한산도에서 외군 선박들을 개박살을 낸 이순신이 있습니다. 초반에야 지금 다 의주에서 힘들어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엄한 상소가 안 올라오는데 조금 정세가 안정이 되니까 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꾸 네이버뉴스 스탠드에 이순신 의혹 검찰은 왜 덮어두고 있나 바이란을 보면 원균 기자가 썼습니다. 혹은 원 씨야. 그렇죠. 가게를 따져보니까 대충 비슷한 군 관계자인 원모 씨의 말에 의하면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국 코로나 상황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쪽 개파에서 의원을 지냈어. 그렇죠. 원모 씨에 대한 기념 사업을 거리고 그러던 분들이 기사를 쓰고 상소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초반만 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신원식 의원은 원 씨가 아니에요. 참고로. 오히려 안정화가 되니까 안정화가 되니까 딴소리 할 여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에서 꺼내주니까 그렇죠. 야 너 내 가방을 물에 젖게 하려고 이랬구나. 야 그건 진짜 때리고 싶다. 이건 그냥 두고 싶어요? 보죠. 그래서 최근에 가짜뉴스 유튜버들과 보수 언론들이 합심해서 밀고 있는 이슈입니다. 극우 매체들이 선동을 할 때 전통적으로 애호하는 게 뭐냐면 상징을 훼손하는 건데 우리는 이런 풍경들을 많이 봤죠. 세월호 참사 당시나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가해졌던 어떤 조치들, 시도들 그리고 최순실 사태되는 태블릿 PC 같은 증거물에 대해서 시도했던 것. 상징을 훼손해서 나머지 전부를 넘어뜨리겠다라는 방식. 정치가 때로 진실이 무엇인지 결정 지어주기도 해요. 사회적 진실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기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논란이 길어지면 세월호는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잖아. 라는 논의는 해야 돼요. 위안부 소녀상은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잖아. 라는 논의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논의가 극우에서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세월호를 무너뜨려야지. 그렇죠. 소녀상을 무너뜨려야지. 태블릿 PC를 복권시켜야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다가 그 일로 가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논의의 장에 지금 뛰어드는 건 그구랑 놀아주는 짓이에요. 그러면 진실이 왜곡됩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이때 그런 클럽이 차려졌다. 그런 비트가 틀어졌다는 걸 모르고 같이 춤추는 힙스터들이 있죠. 그렇죠. 질병관리청도 행정부의 일부니까 행정적 조치들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은경이라는 어떤 상징성 있는 인물 그래서 한국의 K-방역의 어떤 상징적 인물에 대해서 훼손을 시도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건전한 어떤 비판이나 견제가 아니고 엉뚱한 마타도우의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우리가 현에서 만날 때 이런 말은 이렇게 시작하죠. 까놓고 말해서. 그때 미리 까야 돼요. 걔를. 그렇죠. 그렇죠. 겁내 깐다며. 너를 까놓았으니 말하거라. 이제 말하거라. 이것은 답은 아닙니다. 조치처럼. 그러고 싶긴 한데 왜냐하면 실제로 이 유튜버들이 까놓고 말해서라는 식의 어투를 굉장히 즐겨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부울경에 아는 사람들은 그쪽 방을 깨놓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깨놓아야 돼요. 뚝배기를. 그 다음에 이야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까놓고 말해서는 이제 자매 품으로 막말로가 있죠. 그래서 막말로. 네. 이거는 약간 한 병 반 플로우거든요. 맞아요. 술을 전혀 안 마시고도 한 병 반 플로우를 연출하는 두 사람입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한 20, 한 8살 이후부터 그다지 안 친한 사람들하고 술을 먹기를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까놓고 말해서를 듣는 게 싫어서. 그렇죠. 막말로랑. 그러니까 약간 까놓고 말하려고 술을 먹잖아요. 자꾸. 그게 목적인 경우들이 있죠. 그렇구나. 난 처음 알았다. 술 때문에 하는 말인 줄 알아요. 술 먹었다고 까놓고 말하라고 아무도 허락을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이.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하냐? 이렇게 피곤한데 밤에 집에 가면 자야지. 요즘 가뜩이나 면역력도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여왕데이. 어? 그 무슨. 여왕 나이트. 체내 흡수율을 높인 농축풍산. 여왕데이. 어? 평산네이처?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달여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성재준과 윤서인이라는 두 명의 유튜버가 심지어 한 사람 한 사람도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보겁기 그지없는데. 둘이 퓨전을 해가지고 사회적 부담을 두 배로 만든 제가 이런 경우에 멍청함과 멍청함이 만나면 멍청 에스컬레이팅이 일어난다. 그렇죠. 시너지. 이 시너지가 폭발한 유튜브 채널이 인라이트 스쿨이라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인라이트 스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교장이고 한 사람은 교감입니다. 이 두 분이 어차피 목적은 원래도 혐오를 퍼뜨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경쟁적으로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데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에서는 그 혐오 발언의 대상이 정은경 청장입니다. 한국 방역의 이순신을 향해서 쏟아내는 무려 영상 제목부터가 정은경의 노화 능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트는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듣기 싫어요. 그럼요. 항상 요거 틀 때마다 부담스럽죠. 이게 백신입니다. 그럴까요? 고통을 잠깐 나눠주시면 제가 요즘 우리 의사 선생님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잠깐 따끔? 네. 이 음성 파일은 이번에 친척 모임에서 좀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아니고 사촌 형이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서 득이 양양한 상태에서 득이 양양한 상태에서 나를 향해 훈계를 하는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죠. 정은경 본부장의 코로나19 100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못 봐주겠어 난 솔직히. 이 사람이 늙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염색을 안 하고 이런 거랑. 심지어 머리 염색을 안 한 거는 본인이 안 한 거잖아요. 이건 좀 컨셉을 잡았다고 난 의심도 가. 약간 만약에 자기가 염색을 하면 또 공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국에 네가 무슨 미용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현직 의사가 쓴 글인데 영웅 정은경? 정은경이 뭐가 영웅이냐. 염색 안 한 거랑 브리핑밖에 더했냐. 완전 노빡구.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정 청장이 중국발 입국을 막았나. 마스크 중국 수출을 막았나. 여행 상품권을 막았나. 임시 공휴일을 막았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면 뭘 했냐 이거죠. 거기 나와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뭐 읽은 거. 그거 말고 뭐 했죠. 솔직히 대답하기 어렵죠. 그렇죠. 와 이거 리듬 되게 잘 맞추네요. 편집은 잘했어요. 둘이 리듬을 되게 잘 맞추네요. 이게 이제 편집. 저희도 이제 이런 방식의 편집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리듬 단위로 계속 쪼개가지고. 네. 잘게 쪼개는 거. 이게 들을 때는 착착 감기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저께 였나요.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읍시다. 정은경 본부장은요. 그때 자세히 안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좀 짚을게요. 7시에 일어나서 집무실에 나가서 전날 특이사항을 검토하고 8시 반에는 다부처 합동 영상회의를 하고요. 10시 반에는 중대본 팀별 상황 보고를 하고 주요 보고를 하고 지시를 하고 11시 반에는 역학조사 브리핑을 하죠. 12시 반에서 30분 동안 점심을 먹고요. 1시에는 전국방역 상황 내용을 검토하고 정례 브리핑 검토를 한 다음에 2시에 브리핑을 하고 잠깐이에요. 3시에 질의응답을 합니다. 후속 조치 지시를 하겠죠. 4시에는 복지부와 중대본의 부처벌 영상회의 전체회의를 합니다. 6시가 됐어요. 밥 차려야 합니다. 7시가 되면 중대본 합동회의를 합니다. 9시에는 회의 내용을 총정리합니다. 하루 종일 회의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일의 방역체계를 수립하는 후기까지 끝냅니다. 그러면 밤 12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참혹한 인식 수준이에요. 방역을 총괄하는 사람의 하루 업무라는 게 브리핑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당연히 없죠. 내일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방역조치를 추가로 취하고 어디서는 힘을 빼고 어디서는 더 힘을 주고 이런 거를 매일매일 매일 매일 매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브리핑밖에 없다? 이거 얼마나 천막한 수준의 인식입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브리핑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 소리하죠. 논문 쓰는 게 뭐가 어렵냐? 아 그리고 또 인생 살아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자리에 가면 이렇게 일해요. 아 맞아요.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보통.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마무리 멘트 중에 하나인데 좀 남들 하는 것처럼 노동을 하면서 살 생각을 해라.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세계인들이라면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정은경 청장의 어떤 성취와 업무들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는 건데 타임즈가 얼마 전에 영향력이 있는 백인을 꼽을 때 정은경 청장은 굳이 꼽았던 이유가 밥 먹다가 생각나서 심심해서 들어간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서인과 성재준TV가 인용을 하는 대목이 제가 이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대충 나요. 왜냐하면 이 어떤 분이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 정은경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다음에 스스로는 정치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정은경 청장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던 많은 언론인들이 쌍수를 들고 일어나서 이걸 퍼갔습니다. 최근에 한국 보수 언론 매체들의 보도 스타일 중에 하나죠. 누가 까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누가 까주면 그걸 옮겨 적는 거. 그러니까 진중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고 진중권과 보수 언론이 공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내놓은 사람. 하나가 필요해요. 이렇게 긁어주는 건가요? 그걸? 그럼 다 같이 가서? 간식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런 어떤 저널리즘의 행태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무슨 현직 의사라면서 권위를 빌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이 얹었잖아요. 이 사람이 현직 의사가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던 이분이에요. 굿모닝 닥터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이 돼가지고 이야기는 대체로 그 얘기입니다. 정은경 청장이 한 일이 브리핑밖에 더 있냐라는 얘기고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죠. 중국 발입국을 막았어? 마스크 중국 수출을 막았어? 청장도로 외교를 왜 안 했냐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쇄국 청장이 아닌데. 이게 마스크 중국 수출을 막을지 여부는 이제 산자부 장관이 결정할 문제죠. 여행 상품권을 막았어. 이건 기획재정부고요. 임시공휴일을 막았어. 이건 대통령입니다. 총리. 염색 안 한 거랑 브리핑 한 것 이것 가지고 K-방역 영웅 민망하지. 코로나 검사율도 인구 대비 세계 100번째 하나도 못 들더만 질본이 모범을 보여야지 국민들에게는 물리적 거리두기 하라며 이렇게 모여서 임명식하면 되냐? 글 전체를 봐도요. 의사가 꺼낼 수 있는 전문성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띄꺼움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의사인가 싶어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의사인데 아까 랜드폴 상원원이 안과 의사인 것처럼 이분은 정신의학과 전문입니다. 아니 안과와 정신의학과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는 훌륭한 선생님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공으로 접근을 신중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사실 그 범주도 뛰어넘었어요. 그냥 일배들이 하는 말 가지고 아무렇게나 비판을 했는데 의사라는 이유로 받아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받아쓰고 싶었던 언론들이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글의 의학적 근거는 하나도 안 나오니까 어차피 사실 현직 의사가 쓰나 집에서 심심했던 유튜버 헬마우스가 쓰나 효과는 같은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경장회의 받아쓰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 나와주니까 그냥 벗어바로 달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의 타이틀 현직 의사라는 타이틀만을 집착적으로 노리는 게 또 이런 보수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혹은 가짜 인수 유튜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을 비롯해서 가짜맨들이 초기에, 코로나 발생 초기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 같은 어떤 프로파간다를 주장할 때 사실 방역 전문성이 없는 현직 의사들을 인용해가지고 잘못된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헬마우스 채널하고 한창 논쟁이 붙었을 때는 자기들도 의사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분의 전화 인터뷰를 영상에다가 삽입을 했는데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협회장 출신이다 이러면서 엄청 강조를 해서 했는데 이분은 흉부외과 전문의이시고요. 감염내과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즐겨 인용하는 게 최대집 현 의사협회장인데 이분은 심지어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들 아플 때는 안 까고 이비인은 까고 잘 찾아갈 거면서 이 상황에서만 이렇게 까고 배를 안 하고 그냥 의사로 뭉뚱그려요 전문가라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방송작가인데 오늘 뉴스에서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련된 인터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감염내과 출신이거나 역학과 출신이 아닌 그런 의사를 섭외를 했다? 전 잘립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 방송작가가 좀 잘 잘리긴 하지만 이게 방송작가 아니고 PD였어도 견책감이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상황과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근거로 내세워야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자기가 듣고 싶던 말을 해준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발언을 해준다고 해서 무작정 인용하는 거 이게 진짜 엉뚱한 짓인 거죠. 아마 근데 이거 폭언한 기사들도 분명히 확인했을 거예요. 무슨 과 의사인지. 그거 왜냐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문에 적혀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처럼 프로필은 답을 알고 있거든요. 굿모닝 닥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굿모닝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의도적으로 누락을 한 거죠.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요. 한화이글스 팬. 미드도 좋아해요. 네. 미드광. 한화이글스 팬이고 미드 좋아하는 분은 저희 패널 중에도 한 분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단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최근에 어차피 방송이 재밌더라니 어쩐지. 정신이 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의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정은경 청장이 잘못했다라고 늘어놓는 모든 주장이 거의 다 가짜 뉴스의 파편들이거나 이미 기각이 된 주장들입니다. 그렇죠.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으로의 마스크 수출 문제, 광화문지 폐발 재확산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행상품권 때문에 발생을 했다느니 실제로는 발행도 안 된 여행상품권이니 무슨 임시 공유일 때문이니 이런 주장들. 없던 일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정은경 본부장이 솔직히 뭘 했어? 라는 다음에 올바른 반응이 올 거면 확진자 검사를 했어, 동선 확인을 했어, 역학조사를 했어. 다 했잖아요. 이걸 다 안 했으면 이 말이 맞죠? 그렇죠.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제일 한심했던 게 뭐냐면 저 한심한 얘기를 그냥 사회면 기사로 인용 보도를 하는 것도 한심하지만 심지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논설위원이 칼럼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장세정의 시선이라는 칼럼인데요. 한 게 뭐 있나 말들은 정은경, 대통령의 영웅에서 진짜 영웅이 되려면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의 주장은 정은경 청장은 진짜 영웅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유튜브에서 하던 주장이 주요 매체로. 성재준, 윤서인을 목에 삼아 내려왔군요. 재확산이 된 거죠, 이게. 네. 코로나 퍼지듯이. 이 칼럼 제목은 저희가 이번 주에 봤던 칼럼 제목 중에서 가장 훌륭하네요. 정말 본인의 시선만 다뤘네요. 내 시선. 네, 나. 나의 시선이네요. 내가 본 것. 그거 일기 아닙니까? 일단 일기 쓰는, 일기 써준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요.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자면 이 사람들의 주장처럼 정청장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인이 모두 인식을 하고 있지만 K-방역의 성과 자체가 사실은 정은경하고 겹쳐지는 건데 이 성과, 말하자면 정은경이 진짜 한 것에 대한 가장 세련된 평가, 명확한 글이라고 하면 저는 최근에 타임즈에 영향력이 있는 백인 선정된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 글을 썼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이래서 선정된 것 같다라는 소개 글에 아주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최초의 여성 KCDA 청장이자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정 청장은 조직의 즉흥력, 즉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코로나19 유행 6개월 전에 미상의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도록 했고 정교한 비상대응 계획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 알베르카미의 패스트에서 베르나르르 리웬은 역병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단정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정 청장의 단정함과 혁신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수많은 정 청장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인류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곤복이라고 생각한다. 저혈암과 고혈암 사이에는 단계가 겁내 많아요. 그래서 저혈암과 고혈암은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로 멀어서. 서로 존재 자체도 잘 모르죠. 제가 그 둘을 만나게 해주는 게 그나마 제 능력 중에 하나예요. 보자고요. 우리 성윤 듀오도 그 말을 했고 굿모닝라투도 그 말을 했어요. 염색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저혈암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미 띠꺼워. 난 이미 확증 편향이 미운 쪽에 박혔어. 그러면 상관없는 부분이 띠껍다는 걸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강조합니다. 진중권 씨도 이거 정말 잘합니다. 이거 진중권 씨의 반개인데요. 사실상. 이거 진중권 씨가 젊었을 때 뿌려놓은 씨앗의 반개인데 이걸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혈암 미움이 내 안에 싹트고 있을 때 그걸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싫은 사람 보면 코끝을 보면 싫고 발끝을 보면 싫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피디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 사람이 정치 성향이라든가 말하는 게 보기 싫은 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신은 신발까지 싫거든요. 네. 성가비가 늦어. 그럼 난 중절모가 싫어요. 근데 그건 전 진짜 선우를 못 가리겠어요. 중절모가 싫은지. 선 싫은지. 이건 또 미학의 문제로 발전하겠다는.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결국 내버려두면 한 발씩 나가요. 2010년대 초중반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사 읽을 줄 압니다. 그럼요. 얘네 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네. 얘네 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싸우게 만들려고 하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이 지점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론가들이 분노에 차서 고약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 평가할 때 저 평가하는 놈이 삐졌구나. 저 평가하는 놈이 기분이 나쁘구나. 제가 지금 저열한 상태구나. 그걸 알아봐야 돼요. 지금은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마지막 이야기들 정청장을 둘러싼 이 가짜뉴스 유튜버들의 마지막 이야기들에서 어떤 참담함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유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통화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심보가 못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추앙받거나 칭찬받거나 혹은 평가를 제대로 받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 그게 싫다. 싫으니까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그게 정당한 비판이 아니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비꼬거나 이런 방식으로 깎아내리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발화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줌으로써 그 영상을 시청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나랑 같은 수준의 저열함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가면서 이걸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저런 치들의 어떤 기본적 스탠스는 자신의 저열함이나 자신의 천박함이 아니라 그게 인간의 속성이다. 원래 사람은 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반대로 정은경 청장이 국민적 기대를 받는 게 그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인간의 특별한 면 때문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 지금의 정은경처럼 말하자면 염색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2월, 3월에 엄청난 업무량을 소화해야 했던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것이었던 거 그런 게 남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을 감수하기조차 하는 게 어떤 인간의 승부함이고 누구든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순간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속성이기도 한 건데 저치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남들도 다 나랑 똑같다. 이 고결함의 차원을 저열함으로 분석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윤과 성이 이 방송을 들어주길 바라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은경 청장은 사실 염색할 시간이 있었는데 안 하는 거겠지. 약해 보이려고, 힘들어 보이려고. 맞는 말이에요. 왜? 미디어 스타라는 건 본인이 파악하게 돼요. 저열함의 코드로 고결함을 분석해보자고요.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이 사람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면서 같이 고결한 결과를 낼 수 있게 돼요. 그러자면 일관된 코드를 보여줘야 되죠. 범용성이 높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염색 안 하는 건 좋은 선택이에요. 허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통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내기 위한 또 하나의 언어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미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대화 아닌 대화를 하고 싶으면 고결함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저열하게 해석해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염색을 안 하는 건 저는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 개인의 이미지를 미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과 정부의 태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코드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 끼어 있는 모든 노동자들 대변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리얼 월드에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정상적인 삶을 좀 해라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노동을 해보지만 노동하는 인간들이 가끔 한 번씩 자기도 모르게 인류의 존재로서의 승고함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 순간들을 노동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멋있는 척 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새끼가 있죠? 그럼 그런 애를 까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뚝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병 반에서 까놓고 말해서 플로우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맞은편에 앉은 헬마우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병에서 두 병 반 플로우가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그렇죠. 내 탓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온전히 권력을 가져야만 하는 사람으로서만 주체로서만 존재하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주체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리얼 월드로 나왔으면 좋겠고. 일해라. 사정성어. 일해라. 땀 흘려 일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이제 올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올 메뉴들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가짜뉴스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사실 하나입니다. 한국 방역 당국 혹은 문재인 정부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라는 코드를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한국 정부의 방역 성과는 사실 별게 아니다. 왜냐하면 원래 코로나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원래 외국인은 잘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나라가 한국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 있다. 스웨덴처럼. 이런 식의. 죽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극락 왕생. 한국 조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금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협조하라고 하는 방역 조치에는 협조할 필요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 10월 3일에 집회할 거다. 죽는 게 낫다. 배럴 오프 댄. 나는 안 나갈 거니까 여러분은 나가세요. 그렇죠. 저는 유튜브를 지켜야 됩니다. 그거 잘하시는 게 우리 유튜브입니다. 페이스북에 광화문을 내려다보면서 식사라는 사진을 주로 잘 올립니다. 여러분들 힘내주시고요. 이런 거를 잘 올립니다. 보통 이렇게 패턴이더라고요. 뭔가 정의로운척 말을 하다가 약간 밀리는 것 같다 싶으면 지 잘 사는 거 올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타조머드일 때 주로 먹을 게 올라오죠. 네. 먹을 게 올라와요. 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잘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노력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게 원래 래퍼들이 쓰던 거였거든요. 먹는 거? 아니요. 플렉스 갑자기 하는 거. 플렉스. 쫄릴때 플렉스. 원래 21세기의 모든 문화는 다 힙합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힙합 같은 헬마우스 코너였는데. 맞아요. 유언비어를 막아내는 게 사실은 방역에 있어서 필수처럼 되고 있는 시대여서. 맞습니다. 저는 청취자분들이 추석 때까지 코로나 얘기를 들어야 되냐라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이것도 이제 저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냥 가시면 들으니까. 들이고 싶고.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건 가시지 않는 분들이건. 마지막으로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이 선물 보따리들을 풀지 않으시기를 기원한다. 좀 더 고차원적인 수준의 고결한 방식으로. 그렇죠. 어른들한테 주의를 주는. 그렇죠. 혹은 뭐 방역에 참여할 의길도 북돋아주는. 그렇죠. 그런 방식이 최고입니다.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살짝 눈을 감으셔도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본 거는 결국 인간의 숭고함. 즉 노동의 소중함이었다. 추석 때는 노동을 잠시 내려놓고 즐거운 연휴를 즐기시기를 집에서 여러분들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눈에서 안보이는 이유는 어디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너도 좀 일을 해라. 조용히 보통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추석에 약식. 라이트 버전. 헬마우스 코너로 꾸며드립니다. 소재는 더 세네요. 그러게 말이죠. 모인 사람이 적을 뿐. 네. XSFM입니다. Thank you.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특강, 독서 모임, 강좌 할인권까지. 정치발정소가 제공하는 정치사회 전문 책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엑세스몰과 정치발정소에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신뢰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집 꾸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경매트 올 추석엔 당신을 위해 XSFM에서 여왕 탱탱탱탱탱탱탱. 어떠세요? 추석맞이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이었습니다. 383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거의 매번 연휴 한복판에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 얄질이. 알잖아 시켜도. 네. 그래서 다음주에는 평소처럼 멀쩡한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때까지 당근마켓에서 스팸 올라온거 많이들 수확하시고요 샴푸 비누 많이 올라올겁니다 파밍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김세민의 타워유승 김피디였습니다 할마스님하고 같이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